당신이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건 아니냐고? 자기야 대체 뭘 한다? 뭐,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? 당연한 거 아니야? 충분히 할 수 있지. 그럼. 돌아갈 수 있는 거겠지? 예전적으로. 친애하는 라이사에게. 누나, 헬베강엔 여전히 기선의 기적 소리가 들려? 음, 바다 냄새가 나려나? 난 오늘은 하루 종일 순찰을 했어. 여기는 온통 새하얀 눈이랑 나무밖에 없긴 하지만, 뭐, 그래도 나쁘진 않아. 가끔은 여행 온 것 같기도 하고. 누나,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누나랑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음 좋겠다. 금방 돌아갈게. 그날이 정말 기다리자. 꼭 다시 만나더만. 끊기 좋은 Belle의 삶을 저희는 원래 한 번만 더 만들어집니다. 꿀비.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만, 우리 집은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만, 우리 집이 빨리 돌아가서 시 겁니다. 우리 집은 우리 집에서 사 плеч이 아니었습니다. 우리 집이 spends 우리 집으로 돌아가거든요.